안녕하세요 한소로 rt my dad 주담암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스토리에서는 옷들의 명칭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볼 건데요 자 북커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look at the man. 이 남자 봐. The man is smiling. 웃고 있어. And there is something red behind him. 어떤 빨간색이 이 남자 뒤에 있네? Can you guess what it is? 너 이거 뭔지 한번 추측해 볼래? 생각해 볼래? 이 말이죠 그러면 빨간색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떠올리는 게 아주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불자동차 뭐 이런 거 있겠죠. 소방차.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소리로 니나 니나 이렇게 뭐 이영이영 이런 소리를 한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던져볼 질문이 Have you ever seen a firefighter? 또는 뭐 fire engine? 뭐 이런 식으로 너 소방관 본 적 있어? 소방차 본 적 있니? 그럼 소방차 봤으면 Who was in there?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어? A firefighter.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There was a firefight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Let's read the title together. 우리 타이틀 같이 보자 My dad. 라고 하면서 아빠에 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Do you like your dad? 너 아빠 좋아하니? 이러면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엄청 많겠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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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Today's story is about dad. 아빠에 관한 얘기네. 그러면 엄마가 이 아빠인 이 남자를 한번 소개시켜 줄게. 잘 들어봐 Let me introduce the man in the cover. 하고 이제 엄마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짠! 이거입니다. 제가 미리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서 제가 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조금 기포가 들어가 있는데 손 코팅 말고 기계 코팅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인형 옷 입히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책, 옷을 하나씩 입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재밌겠죠? He is working at the special place. 얘는 아주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Before he starts to work, he should change his clothes. 얘는 이 사람은 일하기 전에 조금 옷을 갈아입어야 한대. 잘 봐 First, he puts on big trousers. 뿅 이 사람은 바지를 입어야 한대. 긴 바지를 이렇게 입어야 한대. And then he puts on a big jacket. 그 다음에 아주 큰 재킷을 이렇게 또 뿅 입어야 한대. 이렇게 입었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Next, he puts on big boots and a big hat. 이 사람은 또 큰 부츠하고 그 다음에 헬멧도 써야 한대. 핫. 그치? 핫도 써야 한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picture working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Now he is ready to put out a fire. 이 사람 지금 이제 불 끌 준비가 됐대. He is a fire fighter. 이 사람은 소방관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끌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독후활동으로 하셔도 좋아요. 저희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겠죠. 사이트 워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이나요? Dad put on big trousers. 아빠는 큰 바지를 이렇게 입어야 돼요. 자, trousers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큰 바지, 긴 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항상 복수예요. 왜냐하면 다리도 두 개고 들어가는 공간도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의 개념으로 해서 trousers, s를 붙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Dad put, s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왔을까요? 이거는 put의 과거형이에요. put은 뭐 put on 하면 입다죠. 그러면 과거형은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put은 과거형도 put,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고 put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Dad put on big trousers. 아빠는 큰 바지를 입었어요. Hurry up! 서둘러!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쵸? 여기서 막 알람이 울리고 있고. 자, 급해요. 근데 이제 느긋하게 입습니다. Dad put on big boots. boots. boots도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s가 붙은 거 보이시죠? 복수 개념. Dad put on big boots. So, 아빠는 부츠도 신었어요. 이 말이죠. 큰 부츠도 신었어요. 큰 장화도 신었어요. Hurry up! 서둘러! 자, 이제 문이 올라가고 소방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커피도 마셔요. 느긋하게. 그 다음, Dad put on a big jacket. 아빠는 입었어요. 큰 재킷. 자켓도 입었어요. 잠바도 입었어요. 그쵸? 어, 잠바도 입었습니다. Hurry up! 서둘러! 이 말이죠. 아까 샌드위치 먹었네요. 그쵸? 자, 지금 거의 다 올라갔고 소방차가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Dad put on a big hat. 응. 이렇게 아빠가 또 큰 모자를 쓰고 썼어요. 그쵸? 썼어요. 그 다음에 hat을 얘기를 할 때 여기 포인팅을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hat이 무엇인지 한번 연관을 이렇게 글자랑 시키겠죠? hat. hat. hurry up! 서둘러! 이 말이죠. 자, 이제 아빠가 갑니다. Dad put on big gloves. 아빠가 또 장갑도 입었어요. 그쵸? 장갑을 꼈죠? 장갑을 꼈어요. hurry hurry! 서둘러! 서둘러! 이 말이죠. 이제 아빠가 내려가요. 이제 거의 소방차 다 타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Dad got on a big fire engine. 니 나, 니 나, 니 나, 니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가 큰 소방차에 탔어요. 이 말이죠. fire engine. 한번 포인팅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단어 짚어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책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activity. 오늘은 이제 fire fighter. 이 사람 소방관이 이제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명칭들. 뭐, boots. 뭐, horse. 그 다음에 helmet. 그 다음에 leather. 뭐, 이러한 것들이 나와있어요. 요러한 것들 한번 보시고. 이거는 coloring 하라고 나와있는 거니까 이제 색깔을 색칠하셔도 되겠죠.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미로 찾기 있어요. 미로 찾기. 어. 그래서 요렇게 미로도 한번 찾아보고. 미로 찾기는 자료가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즐겁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뵐게요. 저도 다음에 뵐게요. especially now that you heard in a new separate word. 아멘